먼저 축하하는 축하 케이크 커팅식을 할텐데요 이 장소에는 우리 오늘 참석하신 내외민 대표 되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카메라는 누가 촬영하시나요? 이거 좀 촬영 좀 해주시고 우리 촬영해주신 우리 촬영감독님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되시는 황국동원 대거사 박명성 원장님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남 하늘문화원 원탁회 김강남 원장님 여기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재준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아 지금 오고 계시군요 네 오시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제일 중요한 오늘 해가 오늘 맞으신 오늘 주민의 생일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시고 여기도 카메라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로도 잡으시고 오셔서 직접 찍어주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생일 케이크인 우리 전통적인 우리 시루떡은 우리 민족들이 큰 행사할 때마다 정말 아주 온 정성음 다해서 정말 목욕 제기하면서 쌀을 고르고 팥을 고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루떡입니다 이 시루떡은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캐캐히 쌓여서 그렇게 컸듯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격중한 선생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김성과 선생님 김성과 선생님 차려가시는 네 이렇게 많이 들어야 돼요 아 예 동양수 아니 이거 다빈 어 예 지겨줘야지 지켜야죠 예 지키라 아 아 엔디오에 안명 목락 총룡 오셨죠 아 예 왔습니다 아 오시고 예 아이고 김태일 박사님 너무 축하드리고 사회에 같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출입되시는 우리 대회버사 박명공자님께서 지금 이렇게 외시는 분들이 좀 모든 분이 보이셔서요. 먼저 기념태료 먼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같이 남는 사진될 게 없습니다. 자 오늘 깊은 날이기 때문에 다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 둘 둘 셋 두 번째는 요새 젊은이더라도 다하는 겁니다. 하트를 날리겠습니다. 이 하트를 어느 쪽에 날리냐면 오늘 주민되시는 대회버사님한테 날리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합니다. 다같이 얼씨고 하면 최고야. 얼씨고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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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생일 케이크를 케이크를 할 텐데 네 그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찍어야 됩니까? 네. 하나만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하는 겁니다. 두 개월을 안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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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다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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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나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왼쪽이 가면 왼쪽 왼쪽으로 여긴 여긴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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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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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너무 가르셨네요. 자 이쪽으로 좀 나오시고요. 더 나오세요. 넓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쁘잖아요. 자 일단 열치 세 번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썰으면서 한번 썰으면서 박수 좀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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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잠깐만 스톱 그대로 계세요. 아래를 보면서 아래를 보면서 찍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하게 웃으면서 다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다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일 떡은 이렇게 잘 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 같이 불을 끄는데 그냥 끄는 게 아닙니다. 해가 축하합니다.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해가 축하합니다. 해가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환장님 생신 축하합니다. 해가 축하합니다. 바로 들어주세요. 대구석 찍어요. 하나 둘 옳지 네 대단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일 떡 케이크를 아주 여러분의 전 해가 축하합니다. 하나 둘 아멘